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021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TOP25 어떤 도시가 가장 안전한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채널 고전 25위 서울 73.8 24위 타이페인 74.0 23위 파리 74.3 22위 밸러스 74.5 21위 마드리드 74.7 22위 시카고 75.0 19위 취리히 76.3 18위 로스앤젤레스 76.5 17위 오사카 76.7 16위 샌프란시스코 77.2 15위 런던 77.2 14위 워싱턴 DC 77.4 13위 프랑크푸르트 77.7 12위 뉴욕 77.8 11위 바르셀로나 77.8 12위 스토클롬 78.0 9위 멜버른 78.6 8위 홍콩 78.6 7위 웰링턴 79.0 6위 암스테르담 79.3 5위 도쿄 80.0 4위 시드니 80.1 3위 싱가포르 80.7 2위 토론토 82.2 1위 코펜하겐 82.4 평가 대상은 세계 주요 도시 60개 곳이었으며 2019년까지 디지털 보안, 보건, 인프라, 개인 등 4가지였으나 올해 환경 항목이 새로 생기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과 개인 분양 평가 요소도 새롭게 바뀌면서 순위변동이 커졌습니다. 저는 한국에 서울이 조금 더 3위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는 약간 뒤에 있네요 저도 한 10위권 안에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25위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하네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